자 여기서 이제 이 글자가 나오게도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국어시간입니다. 대지 사용권이 있고 대지권이 있거든 이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엄격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자 처음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지 사용권. 자 두 번째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집합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답입니다. 일단 토지와 건물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 분리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한다? 대리권이라고 한다면 분리처분할 수 있으면 대리권이라고 안 해요.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게 대리권.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쉬운 말입니다. 집안을 잠깐만 하나 볼게요. 잠깐만 하나 볼게요. 아니 이거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잠깐만 하나 해놓을까. 앞에 가서 잠깐 하나 해놓고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것만 보면 그림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집안을 봅니다. 1701호를 나타내는 게 이거라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이 1701호죠. 그럼 1701호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했다. 이 대리사용권은 무슨 권이고? 소유권. 소유권은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했죠.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그러면 1701호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했죠. 대리사용권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답 나옵니다. 이거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이거는 뭐다? 토지. 이건 토지예요. 토지예요. 그러면 갑이 얼에게 1701호를 매매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이 이 똥에 갖고 있는 이것도 얼에게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건물이 가면 토지도 같이 가는 거라.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분리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대리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쉬우다? 없다. 그러면 여기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그럼 1701호의 은행에 저당권이 들어가면 여기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다. 그러면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쉬우다? 없다. 1701호의 가압류 들어오면 여기 자동으로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쉬우다? 없다. 그럼 거꾸로, 거꾸로. 토지만 소유권이 전할 수 쉬우다? 없다.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토지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같이 다녀요. 같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게 대리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 근데 공시법 공부하는 사람은 대지권만 나오면 머리에 찌내린다고 그러거든. 아니 이것만 딱 그림만 보면 되는데 그거 얼마나 쉬운 건데.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지권등기는 두 번을 합니다. 왜 두 번을 하느냐 하면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역권으로 갈게요. 지역권. 지역권은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집합건물입니다. 대지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두 개는 분리처분이 안 되거든. 분리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도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등기도 성역지에도 지역권등기 해야 해요? 해! 요역지도 해야 해요? 해! 그럼 대지권등기도 두 번을 한다는 말은 토지와 건물은 분리처분할 수 없지? 그러면 토지등기배도 하고 건물등기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 한다는 말이나 토지등기배도 하고 건물등기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잠깐만 볼게요. 제가 보고할게요. 여기입니다. 대리권입니다. 대리사용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이 무슨 권이다? 대리권.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등기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게 다르다. 대지권등기를 두 번 하는데 건물등기부에서는 대리권등기라고 부르고 토지등기부에서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건물등기부에서는 대리권등기라고 부르고 토지등기부에서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호칭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 손을 잠깐 볼게요. 제가 있죠. 저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제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본가에서, 본가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희수야 이렇게 하지. 그럼 제 호칭은 희수야예요. 맞아요? 네. 그럼 처가에서, 처가에서 장모님이 저를 부르죠. 장모님이 저를 볼 때 목서방, 우리 목서방 이래 부르죠. 맞아요? 네. 아니 똑같은 사람을 보고 여기서는 희수야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목서방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맞다, 맞다? 그건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딸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지. 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버지지. 맞아요? 아내가 저를 부를 때는 원수도 원수이다. 아니 호칭이 다양해지잖아요. 맞다, 맞다? 호칭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대비를 내니까 두 번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간다? 건물. 이거는 뭐다? 토지. 그러니까 답입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데? 이게 시일이다? 표제부에 해당한다. 이거는 어디다가 한다? 해당. 그럼 해당구가 갚구, 무슨구? 갚구, 을구라는 것은 대리사용권의 소유권이면 토지 등기부 갚구에 해라 이 말이에요. 대리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토지 등기부 을구에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했다? 이게 돼지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에 하고 토지 등기부는 해당구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는 아까 대리관의 표제부 옆에다 이거 하나 써놨어요. 무슨 신청을 한다? 표제부는 공동신청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간에 몰란다? 항상 모를 때는 등기를 두 번 하는 것은 하나는 신청을 하고 하나는 직권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역권 있죠? 성역지는 몰란다? 신청. 요역지는 시작. 직과. 그러니까 두 번을 등기하는 것은 하나는 신청으로 하고 하나는 직권으로 하는 거라. 감 잡았어요? 네, 요거 이제 설명해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건 아니에요. 자, 국어식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집합 건물은 토지 다로 건물 다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건물에 대한 효래가 토지에 자동으로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런데 이 글자를 보세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그 효래가, 건물에 대한 효래가 토지 외에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가 법조문을 쓸 때 저놈들이 법조문을 애매모하게 써놓는 거예요. 어렵게 쓰는 거예요. 바로 직설적으로 쓰면 되는데 집 하나 봅니다.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니까 이 건물에 대한 효래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있어. 그러면 그 효력은 토지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됩니다. 그럼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건물과 토지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효력과 토지에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띄울 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러면 아,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인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그 효력은 토지에 안 미치지.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동일하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해되는 겁니다. 네, 그래 답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로 갈게요. 자, 여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이거 줄 거 보세요. 시작! 해당구. 그럼 여기 갑구, 무슨 구? 을구지. 맞죠? 그러면 갑구와 을구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그럼 여기다가 순위번호 하면 O다, X다? X지. 뻔하잖아요, 문제가. 순위번호 하면 X가 됩니다. 접수번호 하면 O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가볼게요. 자, 이제 지금 이 글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할게요. 대지권 등기는 두 번 합니다. 두 번.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해요. 그럼 칠판을 볼게요.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입니다. 그럼 집합건물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예체. 그럼 이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입니다. 상단, 하단 있어요, 없어요? 예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대지권의 표시. 자, 그러면 여기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입니다. 이럽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 읽어보세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 내용 있죠.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등기? 시일이다. 대지권 등기. 지금 등기보다 등기보다. 전부 다 대지권, 대지권, 대지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할라이트입니다. 집합건물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있다. 그럼 여기 대지권이 무슨 권입니까? 그럼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토지 등기부 어디로 가야 된다? 값구로 가야 된다. 값구. 그럼 여기로 오세요. 이게 무슨 거? 값구. 그럼 여기 대지권이 무슨 거? 소유권. 그럼 이거는 토지 등기부다. 건물 등기부다. 토지. 토지. 아, 다시. 다시. 이거는 건물 등기부고.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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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건물 등기부의 이 글자는 뭐라고 부른다? 시이라. 대지권 등기. 그러면 이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여기도 똑같은 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시이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이름을 부를 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대리권이 무슨 권이다?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대리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다. 있다. 그러면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그러면 이게 뭐란 말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 말이에요. 대사 등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시험에 낼 때는, 그냥 이래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낼 때는, 자, 잠깐만. 잠깐만 와보세요. 시험에 낼 때는, 자, 이래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여기 적어볼게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놓고,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하고, 맞아요? 대, 그러면 건물 등기부는 어디다가 하고, 표제부에다가 하고, 토지 등기부는 어디다가 하고, 해당구에다가 하고, 해당구라는 게 값구 아니면 얼구,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하고, 이거는 등기관이 몰란다? 이것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는. 맞죠?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죠. 그럼 시험에 낼 때 건물을 내겠어요? 토지를 내겠어요?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애외가 나와요. 그 말은 아파트는 토지를 배운다, 건물을 배운다, 건물. 그게 원칙이지. 그럼 토지는 안 배워? 안 배우는데 한 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은 밑에 게 시험이지, 위에 게 시험이 아니지. 밑에 게 시험이다, 이 말. 여러분들은 순수해서 그렇습니다.